재현이 형! 저 지금 혼자서 이 시절 나와왔습니다. 정준혁 씨 몰래 나왔죠. 그 이유는! 이분들 때문인데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여보세요. 정준혁 씨 안녕하세요. 오늘 엔카에서 꾸민 여러분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줬는지 정준호가 찾아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와! 알려줄게! 라고 하시네요.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제 알려주시죠. 네 오늘 저희가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불 무대가 바로 이제 들어와와 알려줄게 라는 곡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곡이 타이프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해? 오빠 이따 뭐해? 이따가요. 주말은 뭐해요? 포토의 기계상. 생각하시는 거예요. 오늘 최초로 공개되는 호민이 셋! 오늘 뭐해! 많이 즐겨주실 거죠? 네 그전에 파격적인 변신으로 돌아온 이분부터 만나봐야죠. 네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땡땡 도전하는 홍대강 씨입니다. 고마워! 내 사랑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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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